3. 살이 빠진다 놀랍게 빠집니다 그것도 밥을 다 먹으면서 편하게 누워만 있는데도 살이 빠진다? 그건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총 17kg를 뺐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기대 이상이었어요 빠지는 재미라는 게 있어요 주비스 할만해?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100% 강추 많은 사례들을 계속 AI가 분석해 주면서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사실 이것만 믿고 따르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요요 신동이 아닌 다이어트 신동으로 제 멋있는 모습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